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싱,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오른쪽부터 스웨이, 오른쪽, 왼쪽. 힙 펌핑, 오른쪽에 체중을 실으셔도 되고, 숄더 펌핑, 숄더 팝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박스 스텝 하시면서 4분의 3턴, 3시 방향으로 가실 겁니다. 정면을 쳐다보시고, 왼발 사이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사이드 스텝. 한 번 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스텝. 한 번 더, 세 번째 4분의 1턴, 왼쪽으로 하셔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토터치, 왼발 사이드에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섹션, 오른발 토터치 하셔도 되고, 스턴프로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두 발 동시에 뒤꿈치를 들어서 힐 스윕을, 오른쪽으로 힐 스윕을, 체중은 오른발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힙 펌핑 두 번, 마지막에 왼발에 체중을 옮기시면 돼요. 오른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턴, 토거 워드. 세 번째 섹션,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앵커 스텝, 왼발 앵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턴 포워드, 다시 4분의 1턴 하셔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트게더, 왼발 포워드까지. 라스트 섹션, 오른발 아웃포인, 포워드, 왼발 아웃포인,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백코스터, 크로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